1라는적 설명 형 일로와봐 에이 좀 잡아줘 에이 개피 P30 나왔어요 에이 에이 뭐 어디 가는 거야 너 너 뭐 이 새끼야 나 렉 걸려 거 말안해? 여기? 아 내 앞에 아 내게 개짐해 아니 나 핑때문에 녹았어 반대로 들어가줘 아 내게 아 진짜 아니 이걸 몰라? 했어요 안에 골있다 한 명 나갔어 지금 아 위에 둘있어 위에 둘있어 그니까 위에 둘 하나봐 아니 뭐야 몸 이상해요 오케이 같이 가실게 나 호래진 박는다 아니구나 뭐야 아니 어떻게 된거지? 레이스 올라간다 나의 방어? 토너가 너무 안좋아 끝이야? 이겼어? 왜 이겼지?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의 방어 옆집에 있다 여깄다 아닌가? 낮을걸? 여기 창문에 보고있다 궁 안했다가 나와볼래? 들어가나 이거? 코스틱이다 너무 커서 안들어가 코스틱 안에 박혀있어 뭐야 7575 7575 나 여기로 넣어놓을게 이거 그냥 계속 긁어먹어야될지? 티켄이네 티켄하면 좋겠네 코스틱 필 코스틱 필 또 탄다 또 탄다 얘네 다겟픽이네 근데 한 명 빼고 다겟픽 아 뭐 안보여 이거 들어가기가 힘들겠다 이러다 어나와도 오면은 여불짝지긴 하죠 어지럽게 코스틱 부스팅하자 일로와 아 저기났다 딴팀 어딨다는거야? 딴팀 오면 야무지릴거 같다 저거 부숴봐 저거 부숴야돼 아 나 부쳐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니 뭐야? 아 내딛구나 낙해 찍을란다 하키 낙해 아이고 이걸 찍네 피먹었어 나 피먹고 왔어 내가 갑박 알았다 리이스 어우 진짜 싫다 얘네 안마에 가야되겠는데 일단은 일단은 안보이기는 해요 주위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보이지? 다 중타는 샷건이던데 스템만 긁고 바로 갈게요 알았을거고 먹고 살아있어 갑박만 갑박 갈릴겐 요거는 여기 있다 애들하고 쑤었다 흠 야무지게 맞네 여기 있다 애들이 이리로 간 듯 지금 밀면 위에 있는 거야 어 바로 내려올거 같긴하다 위엘 할까? 이쪽으로 다시 걸어봅 대신 얘네 미는데 피해 없이 밀면 적나네 90빡 하나 쌓을게 누군지 모르겠다 위엘 올라와 이 집 왓슨 스팬 한 번 하고 싹 밀면 될 것 같은데 바라켓 찍어줄게 2층 2층 바로 찍어줘 찍어줘 2층 아 나 딴 팀 하나 얘 개피개피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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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갈게 맞아 내가 다시 맞아 나 살릴게 피닉스 있나? 저 있음 안 내려오고 스컷은 얘네 안 내려온다 그런다 얘네 카빙선이야 여기도 있다 네 여기 잠수타면 있거든 하나 잡아놨고 여기 일단 둘이자 여기 나머지 하나 있거든요 저 스캔해줄게 집 안에 있나 어? 헐 뭐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 펀치에서 당겨주지 계속 스캔하면서 봐줘요 어 올라간다 왼쪽으로 왼쪽 가서 왼쪽 막을게 나 오른쪽으로 막아줄게 레이 잡았어 레이 잡았어 레이 잡았어 왼쪽에 하나 잡았어 나 오른쪽 위에 먹었어 왼쪽 나 오른쪽 위에 찔러줄게 아래 옥테인 100이 제일 옥테인 100이 제일 옥테인 100이 제일 자기가 한 30초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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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처음에 잡았는데 죽었다 에픽센터 위에 폭을 위에다 졸라게 던져놓고 큐를 올라가서 잡을래? 응 그래 나 스캔있다 나 스캔있다 스캔 먼저 받고 하자 지금 올라가도 되겠는데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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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본다 얘네 아 소리 모르겠네 아 나 한번 떨어졌다 쏘리 여기 나 상대 올라가네 얘네 너 빨간비 요렇게 있는 애들은 구조적으로 이제 빨간비지 그치 그치 이거 언덕 위랑 집 안에 이거 언덕 위랑 집 안에 이거 언덕 위라는게 나을거 같은데 근데 이거 존나 많이 비워 야 많이 보인다 킬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언덕 위에 자리잡는 중 아 또 낚아 나이스 얘 빨간비다 호라이즌 쟤러샤 혼자야 어 내가 잡게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1컷 위에서 보는데 보이진 않아요 아까 그 공장에 있는 애들 뚝심있게 계속 이겠지 안에서 월점프하고 있잖아 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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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이 하나 보였어 지붕이 파갑 파갑은 조금 거리 좀 있나보네 혼자 있는데 지붕이 60 지붕이 50 하얀다 오에다가 물음표니까 혼자 남은 애 같은데 돈 뺐어 아니 몰라 아니 죽여볼래 오른쪽 반 나 도와주라 암실드 때문에 반피 까일게 아닌데 반피가 까여버린 오른쪽 반 세상이 밉다 하지만 레이스가 너프를 먹어버리는 아 죽을건가 끌타겠다 하하하하 나 한대 쳐는데 킬 먹은게 웃기다 그냥 하하하 너무하긴 하네 흥공에서 아까 프라울러 소리 났었는데 어떻게 해놓지 스캔 찍을게 여기 1.5 조심 1.5 뭐야 그렇지 여기 어디서 이 тов…? 왜 무슨 소리야 불안하니 죽었다 레이스 괜찮아? 몇 명이야? 오케이 그래 오케이 몇 명이 했는데 이제 이따울고 있으면은 지금 아가 한다는 것이 무호흡 딜 행하면 어쩔 수가 웃긴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